자 이제 3강 시작합니다. 2강에서는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배웠고 3강 도시지역분으로 들어가죠. 자 기본서 몇 쪽이에요? 184, 184쪽. 자 도시지역분. 도시지역분은 뭐라고 배웠나요? 재산세다. 자 그럼 우리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1차적으로 뭐를 계산한다? 자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나왔어. 그 다음 이 재산이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해요.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해서 20만원이야.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고지서는 얼마로 찍혀서 날라온다? 120만원. 그래서 우리가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계산은 세율이 다름으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뭐만 알면 된다? 제일 밑에. 제일 밑에 박스 나와 있잖아요. 양과로 2번. 자 동그라미 1번. 우리의 부동산이 어디에 있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주택. 그래서 1과 2의 세액을 어떻게 한다? 합산하여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박스. 1번. 토지건축물 주택 과세표준이 결정되죠? 여기에다가 표준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곱해서 1번은 뭐다? 재산세를 따로 계산해요. 100만원. 그 다음 이 부동산이 도시지역 안에 있다면 도시지역분을 따로 계산해요. 얼마만큼? 114 숫자 배열. 그냥 114. 그래서 1번과 2번을 합쳐서 뭘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도시지역분은 뭐다? 재산세다.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가 뭐다? 납세 절차. 부과와 징수. 항상 과세 기준일은 몇월 몇일이다?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내주죠? 그럼 우리는 고지서를 보내주면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납기라고 나왔다. 납기는 뭐의 약자다? 납부기간. 그래서 납부기간은 뭐다? 약 보름이에요. 그래서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그 다음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절대로 1번, 2번이 두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에요? 합산하니까 늦어져. 건축물은 따로따로 계산하죠? 빠르게.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주택. 자 주택은 어떻게 세금을 계산한다? 공식가격을 합쳐서. 그건 합치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2분의 1은 7월 16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단, 주택분 재산세 세액이 얼마이야?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한꺼번에 빠르게 느리게 빠르게. 7월 16일부터 7월 말일까지 부가 징수할 수 있다. 그럼 20만 원이 넘어가면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7월. 한꺼번에. 그래서 결론. 2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주택에만. 20만 원 이하가 1번, 2번으로 가면 틀려요. 2분의 1, 2분의 1.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선박한 공기도 빠르게 7월. 항상 시험은 1번, 2번, 3번 유지로. 그래서 주택은 합산해서 매기니까. 일시에 주택분 재산세가 많이 나오죠? 2분의 1, 2분의 1. 얼마이야? 20만 원 이하는 한꺼번에. 9월로 가면 안 돼요. 빠르게. 7월 16일 이부터 말일. 그래서 이게 정기분이에요. 정기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와. 그러나 모든 세금은 뭐가 있다? 수시분이 있어. 어떨 때 기본서 딱 보면 누락, 위법, 차고 등이 있으면 모든 세금은 마지막 줄보다 수시로 부가 징수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있다. 그래야 세금이 들어오니까. 있다. 그래서 박스가 그림이 결론이네요. 그림 결론이잖아.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리고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단 주택은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그럼 건물분과 선박분과 항공기는 언제다?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토지는 합산하니까 늦어진다.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화살표. 주택분재산세가 얼마이야? 20만 원 이하는. 일시. 한꺼번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부가 징수할 수 있다. 20만 원 이하에요. 이하. 그래서 20만 원 이하는 어디에서만 쓰는 거다? 주택에만. 이렇게 해서 납기가 결정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금을 납부해야죠. 자, 넘어갑니다. 186페이지. 납세지.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 지방세는 원칙이 물건 소재지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걷어가죠. 소재지. 그래야 소재지 지자체에서 일반 경비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도 소재지, 2번도 소재지, 3번도 소재지. 토건주 선왕. 항상 부동산 유지로 소재지 누가 걷어가? 시, 군, 구. 옆에 적어요. 1번, 2번, 3번 옆에. 물어볼 때 시군 구청장이 걷어간다고요. 특광도 하면 안 돼요. 특광도는 힘센 자, 취득세 지문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권한이 적은 자, 소재지, 소재지, 소재지 누가? 시, 군, 구. 자, 그 다음 징수 방법. 때가 되면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한다. 무슨 징수예요? 보통 징수.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한다. 고지서로 통보하잖아. 보통 징수. 그럼 보통 징수하려면 우리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부가 징수에서 숫자가 나와. 숫자. 5일. 10일. 뒤바뀌면 안 된다고요. 5일은 누구와 관련된 숫자다? 과세권자.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10일은 뭐다?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다. 자, 고지서는 누가 보내준다? 과세권자가. 그래서 납기 개시 전 5일이래. 절대 10일 하면 안 돼요. 5일 전까지 발부. 왜 5일이에요? 5일이면 고지서가 대부분 도착되죠. 자기관할 구역. 5일이면 충분하잖아.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어떻게 하자? 오, 고지서 날라왔네. 오, 고지서 날라왔구나. 10일 쓰면 안 돼요. 그리고 고지서는 몇 장 날라온다? 토지는 무조건 한 장. 나머지는 구분해서 각각 날라와요. 그래도 고지서는 어떻게 날라온다?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토지는 무조건 한 장. 각각이 들어가면 오답이에요. 원래 토지는 몇 장이에요? 석 장. 분리. 별도합산. 종합합산. 따로따로 날리면 납세자가 불편하죠? 한 장의 고지서.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각각 한 장. 종류별로 이렇게 보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3번이에요. 토지는 무조건 한 장. 토지는 각각이 붙으면 안 돼. 나머지는 각각이 붙고. 자, 그다음 무조건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죠? 그래서 재산세는 어떤 용어가 있다? 소액은 징수를 안 한다. 면제.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다. 왜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을까요? 징수비 절감을 위해서. 그래서 얼마 미만. 2천 원 요건이 뭐다?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럼 2천 원부터는 뭐다? 징수한다로 바뀌겠죠? 사례. 요건이 미만. 그럼 2천 원부터는 사례. 2천 원부터는 징수한다로 바뀌는 거예요. 왜 수많은 숫자 중에 2천 원이다. 고지서 한 장 인수하는데 1,500원. 우표값 몇백원. 그럼 2천 원 미만은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산세를 계산하니까 1,500이야. 고지서 안 보낸다 이거지.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소액 징수 면제. 요건이 뭐다? 2천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의 미만.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06번. 06번은 재산세에 뭐가 있다? 세부담 상한.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가치가 요즘 올라가죠? 오른 만큼 세금을 부담하면 안 되죠.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매년 내는 보유세는 뭐다? 세부담 상한선이 있다. 그래서 이거 별 표시예요. 세부담 상한선. 반드시 여러분들 내년 시험 보잖아요. 그죠? 32회 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도 부동산만 있는 거야. 토지, 건축물, 주택만 세부담 상한이 있어야 세 가지만. 그래서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뭐다? 100분의 150. 그거예요. 그래서 해당 연도 세액이 직전 연도보다 100분의 150이 넘어갈 때 해당 연도 세액은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합니다. 100분의 150의 작년 기준으로. 그럼 작년에 100%잖아. 100%. 그럼 해당 연도는 150%까지만 걷겠다. 즉, 50%까지만 올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을 한도로 한다. 그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작년을 뭐라 그래? 직전 연도. 금년을 해당 연도야. 그럼 작년에 50만 원을 납부했다. 작년 기준이에요. 해당 연도에 계산해 보니까 150만 원이 나왔다고요. 몇 배 띄었나요? 작년보다. 3배 띄었다. 띈 만큼 무한대로 부과하면 안 되겠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만 곱하면 돼? 100분의 150. 여기에다가. 그러면 해당 연도는 얼마? 75만 원. 이렇게. 이게 세부담 상한액이에요. 이거보다 이해가 커야 돼요. 150. 적으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할 일이 없고. 그래서 75만 원.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한다.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가격과 관계없이. 작년 대비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무조건 150%. 100분의 150. 자, 그 다음 이제 1번. 이게 중요하죠. 이제 주택이야.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공시가격 나와 있죠? 또는 자치시, 자치도. 이거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지방세 주인이니까. 시군구. 자,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이다. 그래서 주택은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얼마 이하? 3억 이하. 3억 이하 세부담 상한서는 뭐다? 100분의 105. 이거는 무슨 뜻이다?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5%만 올려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넘어가 봐야죠. 이제 기본서 188쪽. 2번은 공시가격이 얼마다? 3억 초과. 6억 이하에 들어갈 때 세부담 상한은 뭐다? 100분의 110. 이 얘기는 작년 대비 10%까지만 올려라. 그 다음 세 번째는 공시가격이 뭐다? 6억 초과. 세부담 상한서는 100분의 뭐다? 130. 작년 대비 해당 연도는 30%까지만 올려라. 자, 사례로 들어갑니다. 자, 3억 이하다. 100분의 105죠? 100분의 105잖아. 그럼 작년에 50만 원.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해당 연도는 얼마까지만 부과하라? 50. 2만 5천 원. 5% 50만 원에 100분의 105를 곱하면 돼요. 어려우면 5%가 얼마야? 2만 5천 원. 합치는 거야. 작년 거라. 자, 그 다음. 이거는 100분의 110만 곱하면 되잖아. 5, 1은 노. 5, 1은 노. 해당 연도는 얼마다? 55만 원. 계산이 안 되면 10%만 올려라. 50만 원에 10%면 5만 원. 작년 거를 합치는 거야. 55. 그 다음 똑같이 원리는 100분의 130. 65만 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세부담 상하는 법 이론을 알아야 되어 토지 건축물은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150%. 그러나 주택은 서민들이 살지 공식 가격을 세 가지로 나눈다. 숫자가 어떻게 된다? 3, 6, 6, 6학초가. 왜 3억부터 시작할까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서민들은 3억 이하에 살아요. 3억 이하에 거주한다. 3억은 공시가격이죠? 그러니까 시세는 얼마가 되는 거야? 4억 전후가 되는 거야. 그래서 3억부터 출발하는 거야. 5%만 올려라.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만 올려라. 6억 초과는 30%까지만 올려라. 그래서 주택은 100분의 150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토지 건축물은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150%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부담 상한. 딱 박스로 정리되어 있죠? 박스로. 그래서 나왔네 상한액.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50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100분의 110. 세 번째는 100분의 130. 그러나 오른쪽. 주택이 아닌 토지 건축물은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 그래서 세부담 상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주택과 나머지 토지 건축물을 반드시 구분해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부담 상한. 그다음 07은 뭐가 나와 있다? 이제 가상금.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징수하려고 고지서가 날아오잖아요. 그럼 납기 내에 납부를 하면 끝나죠?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상금이 붙는다. 절대로 가상세 하면 안 돼요. 가상금이 네 글자로 뭐라고 외웠죠? 연체이자. 항상 반복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상금. 연체이잖아. 그럼 우리는 고지서 딱 보면 고지서 내용에 뭐가 들어있어요? 납기 내 금액. 연체하면 납기 후 금액을 내라고 지켜있어. 그래서 납기 후 금액이 뭐가 붙은 거다? 연체이자. 연체이자의 이름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가상금. 기억이 안 날 때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금리야 금리. 이자. 금리. 이자가 붙어. 그거는 월할 계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 달까지는 몇 프로부터. 체납된 조세의 3 프로. 두 달째부터는 다시 가상금이 붙죠? 그래서 두 달째부터는 중가상금. 한 달에 몇 프로. 1.2 프로. 무한대가 되면 사채업자가 돼요. 원금보다 많아지면 안 된다고요. 이자가. 그래서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중가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얼마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상금은 세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일반 가상금. 한 달까지는 3 프로. 두 달째부터는 1.2 프로는 아니고. 이게 재작년에 개정됐어. 몇 프로? 0.75% 났죠? 60개월을 초과 못한다. 중가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30만 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3 프로는 무조건 붙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가상금.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연체이자. 이자를 붙인다. 가상금 몇 프로? 3 프로. 다만 국가와 지자체는 과세권자죠? 과세권자는 당연히 징수하지 않고. 그다음 중자가 들어갔어요. 1월이 지날 때마다. 두 달째부터. 두 달째부터는 뭐가 붙는다. 중가상금. 중75 숫자. 7호. 0.75. 1만 분의 75. 0.75. 1명 숫자 배율. 중75. 몇 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60월. 60월은 몇 년? 5년.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채척기간도 5년이죠? 그럼 이자도 5년까지만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월할 계산함으로 60월을 초과 못한다. 됐네요. 그쵸? 자, 그다음 오른쪽. 2번.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얼마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30만 원 미만의 밑줄고. 미만이에요. 미만 요건이. 30만 원부터는 적용한다고요? 미만. 오른쪽 꼭대기. 그리고 30만 원 여부는 뭘로 따진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하나의 고지서에 여러 세금이 날라오죠? 그럼 따로따로 계산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목을 합산한다 그러면 틀려. 연체이자가 너무 많이 붙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통징수하는 세금. 고지서가 날라오는 세금은 연체하면 연체이자를 붙인다. 연체이자의 이름을 세법에서는 세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가산금. 그리고 가산금도 일반 가산금과 다시 가산하는 두 달째부터 중과상금이 붙는다. 자, 이게 지방세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국세에서는, 국세에서는 이게 없어졌어. 국세에서는 가산금을 뭐라고 배웠나요? 우리가 납부, 지연, 가산세.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방세에서 쓰는 용어다. 국세에서는 가산금이라 하지 않고 결국 세금이 늘어나는 걸로 본다. 국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국세는 뭐가 있을까요?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재산세 문제에서는 연체하면 가산금, 국세에서는 연체하면 가산금하면 틀려요. 뭐라고 답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 이렇게 용어 정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삼강은, 삼강은 징수방법 등 납세 절차 등에 대해서 배웠네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 남편이 너무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